오늘은 맛있는 쭈꾸미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일산 탄연동 현산초교와 대림교회 근처에 상당히 괜찮은 낙지 전문점이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. 이 목포뻘낙지인데요. 일산 마이갈비 본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이 탄연, 이 목포뻘낙지는 저도 다닌지 꽤 오래된 식당이기도 하는데요. 이 주차는 식당 주변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이고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. 이 봄 제철 꼭 먹어줘야 되는 이 쭈꾸미 샤부샤부 먹으러 방문하였습니다. 이 집은 뭐 방송에도 소개가 된 곳이고요. 식당 안쪽 이 수족관을 보시면은 이 산 낙지와 산 쭈꾸미들이 좀 맛있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적당한 사이즈로 이 점심시간 식사 시간대랑 저녁 식사 시간대에 항상 손님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. 이 산낙지 메뉴들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요. 또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 이 3월부터 4월 초까지만 이 제철 이 쭈꾸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샤부샤부부터 뭐 쭈꾸미 볶음, 쭈꾸미 치카구이까지 있고요. 주문하고 나면은 기본 상차림부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. 샐러드 맛 괜찮았고요. 또 콩나물 무침도 맛있었고 이날 시금치 무침이 상당히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갓 담근 김치도 상당히 맛있게 먹기 딱 좋았고요. 또 나이를 먹었어도 언제나 이 소세지랑 이런 애호박전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샤부샤부에 넣을 이 야채도 또 따로 이렇게 나오는데 또 냉이 나물이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고요. 당연히 또 소주도 주문해서 마셔줬습니다. 일단 쭈꾸미 샤부샤부 먹기 전에 산낙지 탕탕이 1인분 먼저 주문해서 에피타이저로 먹어줬는데요. 비주얼 아주 마음에 들고 좀 살아있는 이 산낙지 탕탕이 계란 노른자 잘 섞어서 또 참기름의 이 고소한 맛과 함께 먹어주면은 아주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되게 정말 움직이는 산낙지 입안에서 움직이는데 식감도 좋고 고소하니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낙지 탕탕이였습니다. 딱 밥 비벼 먹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. 일단 쭈꾸미 샤부샤부 이날 쭈꾸미가 6마리 100개에 안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. 좀 한 6마리 1kg 정도인 것 같고 가격은 그때그때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샤부샤부이기 때문에 이 산낙지 쭈꾸미 큰 대접에 담아서 6마리 이렇게 가져다 주셨고요. 산낙지 정말 싱싱해 보였고 크기가 쭈꾸미인데 거의 낙지만한 그런 크기의 쭈꾸미도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쭈꾸미 퀄리티 상당히 좋았고요. 이 육수에 사장님께서 직접 이 쭈꾸미를 넣어주십니다. 일단 쭈꾸미 3마리만 먼저 샤부샤부 해달라고 했습니다. 쭈꾸미 넣고 일단 야채들 적당히 넣어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요. 일단 쭈꾸미 샤부샤부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또 바로 먹기 좋게끔 손질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또 일단 기본적으로 쭈꾸미 샤부샤부 육수도 야채들도 많고 끓일수록 육수의 맛이 우러나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.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 자르고 이렇게 먹기 좋게끔 다 다리부터 손질을 해주시는데요. 확실히 이 프로께서 손질을 해주시니까 먹기도 좋았고 되게 때깔 좋은 이 쭈꾸미 샤부샤부 바로 또 맛을 봐줬습니다. 쭈꾸미 샤부샤부는 오 진짜 부드럽고 정말 연한 게 야들야들 맛있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. 그냥 먹어도 맛있고 뭐 고추장 살짝 찍어서 초장 살짝 찍어서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쭈꾸미였습니다. 그리고 샤부샤부 이 국물도 아주 좋았는데요. 냉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또 향긋한 냉이 향과 함께 먹기에도 좋은 그런 쭈꾸미 샤부샤부였습니다. 또 이 종고래 보니까 또 바닥에 이 조개도 바지락도 들어가 있어서 국물도 시원했고 해장용으로 먹기에 되게 좋은 그런 좀 샤부샤부라는 생각 들었고요. 나머지 쭈꾸미 샤부샤부 하기 위해서 세 마리 마주 다 넣어줬습니다. 먼저 넣었던 쭈꾸미 머리도 꺼내줘서 먹어줬는데요. 쭈꾸미 머리에 알이 찼을지 봤지만 알은 차 있지 않았지만 이 머릿속에 내장들 가득해서 녹진하게 먹기 좋은 그런 쭈꾸미 또 머리였습니다. 되게 맛있었고 나머지 세 마리도 건져서 바로 또 손질해서 먹어줬는데요. 이 집 되게 좀 맛있고 좋은 곳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쭈꾸미 샤부샤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일산에 뭐 쭈꾸미 맛집들이 꽤 많이 있지만 이 목포 뻘락지 되게 숨겨진 맛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상당히 좀 싱싱하고 좁은 쭈꾸미를 공급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쭈꾸미 샤부샤부의 이 국물 또한 아주 끝내줬습니다. 다음 쭈꾸미 머리도 한번 좀 알이 찼을지 한번 또 바로 잘라줬는데요. 복불복이더라고요. 다른 분과에는 있었는데 제가 자른 건 없네요. 하지만 머리 사이즈도 크고 상당히 좀 맛있게 먹기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. 쭈꾸미 샤부샤부 먹고 이어서 낙골종골 중자를 주문하였습니다. 낙골종골, 낙지와 곱창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종골인데요. 양 중자지만 꽤 양 푸짐해 보이고 비주얼도 좋고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거 바로 팔팔 좀 끓여주면 되는데요. 이 낙골종골은 이 종골이 끓으면은 그때 사장님께서 또 굉장히 큰 사이즈에 또 산낙지를 넣어주십니다. 이 곱창이랑 야채들 보기 좋게 잘 끓고 있고요. 떡사리도 넉넉해서 좋았고 바로 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산낙지 넣어주시는데 중국산 낙지인 줄 알았는데 국내산의 낙지였고요. 정말 낙지도 좀 먹기 좋게 역시나 손질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 종골 먹기 딱 좋았습니다. 산낙지 넣고 조금 있다가 바로 머리부터 자르시고 다리랑 다 손질을 해주시고 바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 산낙지 또한 쭈꾸미랑 똑같이 너무 오래 익히면은 질겨지기 때문에 먹으라고 할 때 바로바로 먹어주면은 아주 꽤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좀 다른 분들에게 또 산낙지 사이좋게 분배를 하고요. 또 먹어줬는데 정글답게 국물은 적당히 칼칼하고 곱창의 이런 맛도 느껴지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. 확실히 사장님께서 먹으라고 할 때 먹으면은 정말 맛있는 그런 산낙지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좀 살짝 익힌 이 낙지 아주 야들야들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. 이가 약하신 분들도 먹기 좋은 그런 낙지라는 생각 들었고요. 이 종골이기 때문에 또 곱창이랑 떠는 야채들도 또 바로 퍼서 술과 함께 먹어줬습니다. 이제 콩나물도 되게 아삭하니 맛있고 떡사리부터 곱창들까지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낙골 종골이었습니다. 역시나 이 낙지의 머리 사이즈도 상당히 컸는데요. 오 그래서인지 안에 내장들도 가득하고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낙지 머리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볶음밥도 주문하였는데요. 또 좋은 걸 먹고 나면은 볶음밥도 주문해서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. 이 볶음밥 2인분 주문해서 또 맛있게 먹어줬는데요. 사장님께서 먹기 좋게 잘 볶아주셨습니다. 조금 더 익다가 이 볶음밥은 먹어줬습니다. 국물이 맛있기 때문에 볶음밥도 확실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고요. 볶음밥까지 뭐 되게 좀 식사용으로 해서 맛있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. 이 저녁 되니까 손님들이 7시부터 좀 한 명 두 명씩 들어오는데 어느새 만석이 되는 그런 되게 인기 있는 그런 맛집이었고요. 일산에서 정말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. 이어서 2차 하루 일산 중상동에 있는 로젠비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. 로젠비어 바로 옆집에 있는 이 맥주집과 함께 더불어 중상동에 쌍대의 이 호프집인데요. 이 카스 생맥주 관리 잘 되어서 상당히 좋고 이 흑맥주 주문했는데 흑맥주는 조금 그냥 무난한 편이었고요. 또 안주로 왕 돈가스와 감자도 주문했습니다. 굉장히 뭐 70, 80년대 그런 컨셉의 분위기 속에서 술 한잔 하기 좋은 맥주 한잔 하기 좋은 그런 곳이고요. 이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다 잘라져서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포크로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. 돈가스 어렸을 적 먹던 그런 옛날 돈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소스도 살짝 뭐 달콤하고 새콤하니 딱 뭐 무난하게 먹기 좋은 그런 소스의 맛이고 돈가스도 다들 뭐 술 한주용으로 먹기 좋은 그런 돈가스였습니다. 뭐 감자튀김도 같이 먹기 되게 좋았고요. 맥주 후딱 마시고 이어서 또 이 코로나랑 이 진로 이 제로 소주도 또 주문해서 뭐 하시고 좋았는데 상당히 요즘에는 소주들 좀 종류 다양하게 맛있게 나온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한치 구이도 하나 주문해서 또 이까짐용으로 먹어줬는데요. 한치랑 같이 땅콩이랑 또 이 커피 과자도 나와서 좀 같이 먹기 좋았습니다. 가볍게 먹기 좋은 그런 땅콩이랑 이 견과류였고요. 한치도 3마리 나오는데 먹기 좋게 뭐 찢어서 먹어줬습니다. 1차부터 2차까지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코스였고요. 일산 탄운동에서 유명한 목포 벌락지 일산에서 무슨 산낙지든 제철 이 쭈꾸미 샤부샤부 먹으러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. 상당히 싱싱한 이 재료들을 사용하는 곳이고 양도 많고 가격도 나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인데요. 뭐 술 마시러 뭐 식사하러 가볼 만한 그런 곳이란 생각 들었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